전국 최초로 시도돼 주목을 받았던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장 공모제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. 올해부터는 교육장 임기 연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입니다. 지난 2010년 교육장 공모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후 지금까지 재추진되지 않았습니다. 교육장 공모제는 장만체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. 장 교육감 취임 이후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됐습니다. 공모제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장 교육감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.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효과보다는 지역이 분열되는 등 갈등과 부작용이 많아 사실상 공모제를 폐지했습니다. 대신 현재 2년인 교육장 임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. 2월 말 도내 9명의 교육장 임기가 끝납니다.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장 공모 대신 일을 잘하는 교육장이 있다면 임기를 연장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또 열심히 하시는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교육장으로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교육장 공모제. 장만체 교육감이 그 대안으로 꺼낸 교육장 임기 연장제 성공 여부는 한 달 뒤에 있을 공정한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